안녕하세요. 함께 할수록 정답에 가까워지는 정답 파악 정우입니다. 스피드 개념의 정답 오리엔테이션 하겠습니다. 이 강좌는요. 올해 처음으로 선생님이 메가스터디 오면서 여러 학생들의 요구, 어떤 강좌를 더 필요로 하는지, 또 필요한 게 뭐 있는지 많은 회의를 통해서 개념 강제 요약본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또 학생들도 그런 요구가 많았고 그래서 개념의 정답, 개념의 정답을 압축 요약한 스피드 개념의 정답 강의를 올해 처음으로 만드는 거고, 그래서 곧 출시를 할 거라서 오리엔테이션을 찍는 거예요. 이 강좌를 소개를 하면 스피드 개념의 정답은 말 그대로 개념의 정답을 스피드 있게 요약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이 개념의 정답 강의가 66강이죠. 색깔 맞춰놨다, 지금 이렇게. 자, 66강이고 이걸 요약 정리해놓은 스피드 개념의 정답은 30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의 한 반이죠. 근데 우리 선생님이 처음 찍는 거다 보니까 내가 이게 30강이 넘어갈 수도 있어. 넘어갔다고 뭐라 그랬지 말고 이렇게 처음 찍는 거라서 자, 그래서 한 절반 정도로 줄여보려고 노력을 하고 이제 요약을 해서 강의를 할 건데 이거는 N수생 여러분이나 아니면 개념을 이미 여러 번 들은 고3. 고2 때 많이 들은 거지. 그래서 여러 번 들은 거지. 그래서 그렇게 개념을 여러 번 마치고 지금 고3에 올라가고 있다. 그런 학생들을 위한 강좌예요. 절대 처음 듣는 개념을 처음 듣는 학생이 들어서는 안 돼요. 들으면 저게 뭐지? 왜 이렇게 많이 넘어가지? 그렇게 생각할 거야. 이게 66강이래 되는 개념의 정답은 처음에 보면 야, 66강이 되니까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들어본 사람들은 다 알죠? 그렇게 필요했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66강을 한 번 쫙 정리하고 나면 내가 그동안 1학년 때, 2학년 때 빈틈이 되게 많았구나. 개념이 비어있는 곳이 많았고, 오개념이 많았고 그런 것들을 다 잡아주기 위해서 자, 66강이 필요했다라는 걸 들은 사람들은 다 납득을 할 거야. 그리고 들으면서도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았을 거야. 그냥 전체 결과만 보면 66강이나 많지만 듣다 보면 재밌게 들을 수 있죠. 자, 그런데 그거를 안 듣고 이걸 들으면 진짜 안 된다고. 그래서 N수생이나 이 개념의 정답을 여러 번 들은 학생들만을 위해서 자, 요약 정리를 해주는 자, 스피드 개념의 정답이고 자, 그래서 이 강좌가 교재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 있는지도 이거를 이제 처음 듣는 학생들 있을 테니까 자, 2학년 때 여러 번 듣고 이제 교재가 어떻게 개편되는지 모르는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자, 교재는 이제 본교재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정답 필기노트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서브노트가 있어요. 자, 정답 필기노트하고 서브노트는 스피링노트로 돼 있죠. 자, 그리고 워크북이 있고 그리고 훈구단이 있어요. 선생님이 그 12월에 개념의 정답 오픈할 때는 이 워크북하고 훈구단 그때 아직 오픈이 안 돼 있어서 소개를 못한 것 같아서 자, 스피드 개념의 정답에서는 이제 이 교재가 다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요것도 같이 소개를 해볼게. 자, 본교재 필기노트, 서브노트가 이게 필수교재고 그 다음에 워크북하고 훈구단은 여러분들이 비타민 교재에서 구매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어, 그리고 워크북 같은 경우에는 워크북하고 훈구단은 개념의 정답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스피드 개념의 정답 그리고 기출의 정답 자, 거기에서 모두 다 구매가 가능할 거야. 자, 그래서 각각 교재를 좀 설명을 해보면 일단 본교재 자, 본교재는 보면 안에 내용 정리가 돼 있고 이제 단어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 쌤의 개념의 정답의 가장 큰 특징은 내 개념 교재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책을 펼치다 보면 정답 박스라는 게 엄청 많이 있을 거야. 그리고 걔나가 빈칸으로 돼 있을 거야. 그래서 정답 박스를 자기 손으로 채워야 되는데 절대로 숙제로 내주지 않아요. 혼자 채워보라고 내가 여러분들 그냥 던지지 않아. 수업을 들으면서 같이 한다고요. 그래서 정답 박스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쌤이 이제 10년 넘게 강의를 하면서 어디에서 수업을 하건 어느 반에 가서 수업을 하건 뭐 난이도가 뭐 수준이 높은 반이건 낮은 반이건 어느 반에서 수업을 하건 수업을 하고 났을 때 그 단원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학생들이 질문하는 게 되게 비스피트하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아, 이 부분을 학생들이 좀 더 알고 싶어 하는구나. 이 부분을 조금 헷갈려 하는구나. 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모든 단원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 정리한 거예요. 다 정리해서 박스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같이 채울 수 있게. 숙제를 안 넣어줘요.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하면서 정리를 해줄 거예요. 이게 요약 정리 강의이긴 하지만 정답 박스만큼은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아주 기초적인 개념들은 이제 많이 패스를 하겠지만 자, 정답 박스에 있는 내용들은 반드시 자기 손으로 한번 채워봐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 번 들은 학생들도 이제 작년에 여러 번 들었거나 이런 학생들도 이제 잊혀진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자, 그런 부분들을 정답 박스를 통해서 자, 빠르게 우리가 개념을 정리하도록 할 수 있게끔 자, 이건 반드시 자기 손으로 채워야 된다. 오케이? 어. 자, 그렇게 본 교재 구성이 돼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서브노트. 자, 서브노트는 올해 다 새로 썼어요. 다 새로 썼어요. 이렇게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글씨를 굉장히 잘 쓰는 조구가 자, 처음부터 끝까지 어, 전부 다 다시 썼습니다. 제가 그 영상으로도 올린 적이 있는데 이거를 자, 이게 전부 다 새로 썼는데 보면 이렇게 정답 박스 내용이 다 정리돼 있어요. 이 서브노트는 근데 우리 본 교재에는 정답 박스 내용이 빈칸으로 돼 있거든? 근데 여기 다 정답이 써 있단 말이야. 어, 그래서 이 서브노트는요. 절대 수업을 들을 때 책상에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가끔 이 얘기를 못 듣고 같이 펼쳐놓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쓰게 되지 않을까? 그치? 본 교재에 있는데 거긴 빈칸으로 돼 있는데 옆에 보니까 서브노트 다 써 있거든. 어, 이거구나. 안 쓰게 된단 말이야. 어, 절대 펼쳐놓고 있으면 안 돼요. 서브노트는 들고 다니면서 왜? 조금만 게 선생님이 스프링 노트를 만들어서 들고 다니기 편하게 만들어놨잖아. 그러니까 이건 들고 다니면서 이동하면서 편하게 보라고 그렇게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뭐 딴 가방 공부할 때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라고 그래서 만들어준 거지 수업을 할 때 수업을 들을 때 강의를 들을 때 옆에 펼쳐놓고 정답 확인용으로 선생님이 잘 쓰고 있나? 빠뜨리는 건 없나? 그런 거 확인하라고 준 책이 아닌 거야. 어, 그래서 이 서브노트는 복습할 때 쓰시고 수업을 할 땐 펼쳐놓지 않기. 오케이? 고! 자, 그렇게 만들어놓은 게 서브노트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정답 필기노트가 있는데 이 정답 필기노트는 이제 중간으로 이렇게 두루룩 넘겨보면 이렇게 노트로 돼 있을 거야. 그래서 뭐야? 아, 왜 연습장을 줬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이 정답 필기노트는요. 어, 어떤 의도로 제작이 된 거냐면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기특한 학생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한번 정리해보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화원의 내용을 다 자기 손으로 요약해서 정리하는 거지. 어, 근데 그렇게 자기 손으로 정리를 하잖아요. 자기 손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기억이 더 잘 나요. 더 오래 기억되고 어, 그래서 내가 쓰면서 아, 이런 이런 내용이 있었지 그런 그 과정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정리하는 게 굉장히 좋아. 그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건데 그러면서 이제 보면 자기가 쓴 거기 때문에 더 기억도 잘 나거든. 근데 그 기특한 학생들이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도 선생님이 알았어요. 왜냐하면 화학에는 되게 그림이 많잖아. 실험도 있고 어려운 그림도 있고 나 나름 열심히 그렸는데 새로운 뭐 그림이 탄생한다든가 남이 봤는데 이게 뭐야? 그럴 정도로 어, 못 알아보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 손으로 혼자 정리해보고 싶은 이 기특한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뭘 했냐면 요렇게 그 앞에 보면 중요 그림들, 표 이런 것들이 스티커로 다 정리돼 있을 거예요. 단원별로. 오. 그래서 혼자 정리를 할 때 그 내가 좀 그리기 어렵다. 뭐 이온화에너지, 요 이온화에너지, 뭐 1차, 2차 같이 그리기 어렵다.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오비탈 그리기 어렵다.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분자 모형 그리기 어렵다.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뜯어. 뜯어서 그 부분에 제목 딱 단 다음에 어, 이온화에너지. 그리고 거기다 스티커를 딱 붙이는 거죠. 딱 붙여놓고 밑에 자기는 자기가 정리 요약 내용만 내가 그냥 간단히 쓰면 되는 거야. 그러면 아주 깔끔한 필기 노트가 될 거야. 정리 노트가 될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하는 이런 기특한 학생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자, 만든 게 바로 정답 필기 노트. 그리고 이건 개념의 정답에서 선생님이 얘기했었는데 이 정답 필기 노트는 대신 여기 이게 딱 보면 연습장처럼 보이니까 자꾸 수학 문제를 풀려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게 저주 걸려있어요. 여기 수학 문제 한 문제라도 풀면 대학에 똑 떨어져. 똑 떨어져, 진짜. 연습장 쓸 거면 화학 문제지. 화학 문제 붙었어. 수학 연습장 아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정리하라고 화학 내용을 정리하라고 준 노트니까 자, 그렇게 화학을 위해서 활용하는 걸로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본교제가 있고 서브 노트가 있고 정답 필기 노트 이게 이 세 권이 이제 필수 교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워크북이 있는데 이 워크북에 대한 설명을 선생님이 한 적이 없어서 자, 그래서 개념 강좌에서는 개념의 정답에서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해볼게. 자, 워크북은 크게 두 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받으면 책은 세 권이 있을 거야. 근데 한 권은 해설집. 해설집. 왜냐면 이게 문제가 엄청 많거든. 문제가 720문제라 돼. 720문제라서 자, 두 권으로 이제 360문제씩 나눠놨는데 이게 워크북이잖아. 그러니까 숙제라고. 숙제니까 내가 개념을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그 개념을 확인하는 거죠. 문제를 풀면서. 내가 개념을 제대로 익혔는지. 확인하는 이제 워크북인데 구성은 어떻게 해놨냐면 하루에 10문제씩. 일단 그거였어. 테마가 그거였어. 하루에 10문제씩 복습을 하자. 숙제를 하자. 10문제씩 내가 공부한 거를 한번 익혀보자. 그래서 데이 1, 데이 2, 데이 3에서 6일까지 일주일치를 만들었어요. 하루는 쉬어야지. 하루는 쉬어야지. 그러니까 6일치만 만들었어. 자, 그래서 60문제씩 1주차 60문제씩 2주차 3주차 4주차 안에 목차에 보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일주일, 일주일 그래서 총 12주차로 만들어 놓은 건데 총 12주차 그러니까 720문제겠지? 자, 처음에는 단원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목차에 표기를 해놨으니까 소단원별로 어느 단원이 지금 요 부분이다 라는 걸 해놨으니까 10문제씩이에요. 그래서 단원 진도 그 우리 진도 순서대로 해놨으니까 일단은 거기에 맞춰서 10문제씩 푸세요. 내가 그 부분에 진도를 나갔다. 그럼 그 부분에 10문제를 풀고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야. 주 6일을 매일 10문제씩 푸는 게 어려운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맞나? 몇 명 있는 게 아닌가? 많은가? 그러면 3일? 콜? 3일을 할 수 있겠니?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뭐 3일 해도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뭐 이거를 3일씩 나눠서 뭐 두 주에 걸쳐서 한다. 두 주에 3일씩 걸쳐서 한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근데 자기 계획에 맞춰서 그렇게 풀기를 바라고 그래서 8주차까지는 진도 진도순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9주부터 12주까지는 전범위로 10문제씩이 돼 있을 거야. 그렇게 해서 12주까지는 이제 마지막 8주부터 12주까지는 이제 전체적인 점검을 할 수 있게 자, 그렇게 해놨으니까 목차를 참고하면서 자기 계획에 맞춰서 풀 수 있게끔 자, 워크북을 만들어놨어. 자, 그래서 어 교재는 두 권이고 해설집 한 권에서 총 3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진도 나가면서 문제를 풀면서 확인을 해보세요. 여기엔 다 문제 구성은 풀어보면 알아. 아주 좋은 문제들만 잘 구성이 돼 있으니까 어 자, 그 다음에 워크북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돼 있어요. 데이 1, 데이 2, 데이 3 해서 데이별로 나눠놨어요. 여일별로 이렇게 나눠놨으니까 자, 그 부분에 이제 맞춰서 풀 수 있게 자, 그리고 이제 난이도 별로도 어려운 문제면 이렇게 두 문제를 배치해서 여러분들이 필기를 할 수 있게 문제를 풀어볼 공간이 있게끔 그렇게 배치했고 난이도가 좀 낮으면 세 문제 높으면 이제 두 문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배치까지 신경을 써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워크북이야 잘 활용해봐요. 자, 그리고 이제 훈구단이라는 게 있죠. 훈구단 아, 이름 너무 잘렸어. 그치? 훈구단 하면 비슷한 말이 구구단 떠오르지 않니? 구구단 얘들아 구구단은 왜 우리가 잘하지? 많이 반복해서 훈구단도 많이 반복하라고 훈구단도 많이 반복하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야. 화학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필수 개념들을 유형별로 나눠서 단원별로 다 만들어 놓은 건데 이 훈구단은 거의 100% 주관식이에요. 그래서 많이 풀어도 찍지 못해요. 우리 객관식 문제 많이 풀다 보면 답이 외워지잖아. 근데 이건 전부 주관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찍을 수가 없을 거야. 거의 다 주관식이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기본적인 개념들이 있어요. 근데 안 하면 잊혀지는 근데 시험에는 나오는 그래서 그거를 또 개념선을 처음부터 다 보기엔 너무 부담스럽잖아. 그러니까 훈구단으로 그걸 정리를 해놨으니까 자, 훈구단은 반드시 병행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유형별로 나눠놓고 주관식으로 풀 수 있게 그리고 뭐 이렇게 그런 단답형도 있지만 이렇게 유액제나 그래프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그래프들도 그릴 수 있게끔 다 만들어놨으니까 이거는 원래는 공개 안 했던 거예요. 현장 학생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었는데 인강이 공개한 지 얼마 안 됐어. 자,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파일로 다 올려놨습니다. 파일을 올려놨으니까 다운받아서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운을 받아서 인쇄하는 게 나는 너무 귀찮다. 그걸 복사집에 가서 복사하니까 복사비가 너무 많이 든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그걸 다 이제 출력을 해서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 프린트블로 만들어서 이것도 이제 세 세트를 묶어서 한 묶음으로 해놨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복사집 가서 복사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다운을 받으셔도 되고 그게 귀찮으면 이렇게 홍구단을 구매해서 이거를 정말 현장에서는 매주하라고 하거든. 매주하라고 하거든. 근데 매주한 학생들이 정말 그 효과를 나중에 와서 얘기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종강할 때 몇 개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남은 기간 동안 저는 매일 하고 싶어요. 이 홍구단 그렇게 1년 내내 했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좋다는 걸 그렇게 아는 거야. 그래서 홍구단 진짜 한번 활용해 보세요. 안 해본 사람은 몰라. 근데 해본 사람은 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워크북이나 홍구단 같은 것도 이제 같이 활용을 하면서 개념을 우리가 빠르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자, 이 스피드 개념의 정답을 하고 나면 그러면 뭘 같이 뭘 해야 되며 그 이후에는 뭘 해야 되는지 이제 전체적인 커리를 설명해달라는 학생들이 이제 Q&A에 많이 있더라고. 자, 그래서 자, 스피드 개념의 정답은 지금 2월에서 지금 3월까지 선생님이 열심히 찍어볼 거야. 열심히 찍어볼 건데 어, 이제 뭐 알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알겠지만 선생님이 이제 올해 이제 메가스터디 처음 와서 강의를 정말 많이 찍고 있죠. 어, 벌써 거의 한 200강 가까이 찍은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도 찍을 게 많아. 어, 지금 화투도 찍고 있고 지금 화원도 찍고 있고 지금 진짜 그 현장 수업 3일 하거든. 4일 동안 촬영하고 4일은 스튜디오 4일은 현장 7일 일한단 말이야. 근데 진짜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근데 어, 그래도 이제 워낙 찾아갈 게 많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3월 말까지 한 번 끝내볼 건데 3월 말까지 못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월로 넘어가면 어쨌든 어, 4월로 넘어가더라도 최대한 빨리 끝내볼게. 어, 자, 이 스피드 개념의 정답을 들으면서 개념의 정리를 빠르게 요약하면서 같이 이 기출의 정답을 같이 해보세요. 이건 지금 이미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같이 끝날 거예요. 그래서 진도 나가면서 자, 개념 개념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기출 문제들도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같이 한 번 확인해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같이 나갑니다. 어, 스피드 개념의 정답은 한 학생들은 기출의 정답하고 같이 진도를 나가면서 풀어보시고요. 그러니까 워크북은 워크북대로 그 다음에 기출의 정답 요거 두 개를 같이 하면 문제는 정말 충분할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들으면서 기출의 정답과 워크북을 같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어, 전체적인 개념과 문제가 끝났지만 뭐, 우리 그냥 수능 때까지의 숙제죠. 이 두 녀석은 양적관계하고 중화반응 그래서 요거는 어, 테마 특강으로 선생님이 정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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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어디까지 자세하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얼마만큼 자세하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게. 어, 그래서 수능에서 물어볼 수 있는 수준까지를 다 보여줄 거예요. 가장 최고 난이도까지 양적관계 중화반응을 아주 차근차근 끝까지 다 정리를 해버릴 테니까 자, 요거는 요거는 이제 요거 다 끝나고 나서 들으면 될 거고 자, 3월에 오픈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쭉 듣고 나면 뭔가 있을 거야. 또 쭉 듣고 나면 또 뭔가 있을 거야. 계속 1년 내내 그렇게 이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테마 특강으로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면 되겠지. 전체적인 걸 정리하고 그 다음에 테마 특강으로 가장 어려운 걸 정리하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정답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데 자, 정답 모의고사는 이제 6월 평가원 6월 평가원 3월 오픈하면 우리 3월, 4월 그리고 뭐 이제 중간고사도 있고 그러다 보면 6월 평가원이 금방 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6월 평가원 대비해서 이제 5월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정답 모의고사는 시즌 1에서 시즌 4까지 어, 작년에는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가 있었는데 파이널 모의고사를 이제 두 개로 다시 나눴어요. 그래서 파이널이 시즌 3, 시즌 4가 파이널이고 그 다음에 시즌 1, 2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단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을 대비한 모의고사야. 그래서 6월 평가원 대비해서 5월에 시즌 1 그 다음에 9월 평가원 대비해서 시즌 2가 8월 그리고 이제 9월, 10월에 두 번에 걸쳐서 시즌 3, 4가 시즌 3, 시즌 4가 이제 나오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게 5월에서부터 10월까지 걸쳐져서 이제 정답 모의고사가 시즌 4개가 쭉 펼쳐질 건데 총 22회 이거 1, 2, 3, 4가 어떻게 하면 22가 되니 5, 5, 6, 6이에요. 자, 5, 5, 6, 6 5회, 5회, 6회, 6회 자, 그렇게 해서 총 22회의 정답 모의고사가 진행이 될 거고 퀄러티는 그냥 어 그냥 현장 학생들이 대치동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이 수업을 듣고 있는 건 알고 있지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이 모의고사를 듣기 위해서 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올해 선생님이 작년까지는 별로 공개를 많이 안 했는데 올해부터 많이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기대해도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 정답 모의고사 말고 또 많은 학생들이 요구하는 게 어떤 모의고사였냐면 이런 모의고사를 원하더라고요. 스피드 모의고사라고 18문항짜리 그러니까 내가 양쪽관계 중화반응 2개를 빼고 과연 몇 분이 걸리는지 우리가 30분 총 시험 시간인데 양쪽관계 중화반응을 빼고 더 18문제를 정확하고 빠르게 맞추는 그런 모의고사가 필요하다. 그런 또 요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정답 스피드 모의고사를 올해 또 이것도 처음으로 출시를 합니다. 자, 이거하고 별도로 정답 모의고사 별도로 총 15회를 만들 거고요. 자, 그거 18문항 18문항으로 돼 있어요. 처음에는 18모의고사 그러려다가 좀 어감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자, 그래서 그냥 스피드 모의고사 이렇게 붙였는데 자, 18문항짜리로 되어 있고 이건 나중에 이 18문제를 20분 안으로 풀 수 있게끔 연습을 해보세요. 20분 안으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표를 20분으로 잡고 뭐 나름 더 줄여서 더 줄여서 18분, 17분 이렇게 줄여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최대한 시간을 18문항을 줄여보고 근데 이게 최대한 그 우리 중간에 이제 나중에 수능장 가서 중간에 막 막혀갖고 고생하는 그런 경험을 수능장 가서 하면 안 되잖아. 미리 한번 해볼 수 있게 해놓은 거니까 이걸로 이제 시간 단축을 하는데 활용을 해보시고 그래서 이거 딱 언제 나올 거냐면 아, 이런 모의고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5월까지는 안 될 거예요. 6월에 될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6월 평가원이 끝나면 될 거예요. 6월 평가원이 딱 끝나고 나면 그 3월, 4월 학력평가를 보고 나서는 그렇게 필요를 못 느끼는데 6월 평가원이 딱 끝나고 나면 일단 평가원이 출현하는 첫 번째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학력평가 때보다 더 많이 긴장하거든. 그래서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낄 거야. 그래서 그때 딱 6월 평가원 끝나고 나오면 출시가 돼 있을 거야. 그래서 그때 집중적으로 하세요. 6월, 7월에 집중적으로 하시고 이 전범위 모의고사는 5월부터 10월까지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나올 거니까 그 중간에 시간을 줄이는 모의고사 스피드 모의고사를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름방학 이후에 계속 이렇게 모의고사말 하다 보니까 나오는 것들만 보고 잘 안 나오는 부분 가끔 나오는 부분에 약점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범위에 대한 문제풀이를 또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문풀의 정답 강의가 또 예정이 돼 있어요. 이건 7월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출의 정답에 있던 문제 말고 응용 문제들 응용 문제들 기출 문제 말고 응용 문제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난이도 높은 문제들이 주로 많이 실려 있을 거고요. 단원 순서대로 단원 순서대로 이건 모의고사 형태가 아니고 모의고사 많으니까 모의고사 형태 말고 단원 순서대로 문풀의 정답 강의는 7월에 나올 테니까 이걸로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모의고사 아닌 형태 단원 순서대로 쭉 한번 정리해 보고 싶다 라는 학생들이 또 많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놨어요. 자 그래서 스피드 개념의 정답부터 우리가 이제 수능 때까지 어떤 식으로 따라가야 될지 전체적인 커리를 다시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굉장히 따라오기는 힘들 겁니다. 힘들어요. 쉬운 거 아니에요. 이 많은 걸 다 따라오려면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따라오고 나면 수능이 끝나고 여러분들이랑 나랑 우리 홍급화 학생들 같이 웃을 수 있지 않을까? 선생님도 열심히 강의하고 열심히 찍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따라오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올해 처음 출시되는 스피드 개념의 정답 자 그러면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색